구제역 발생 3년이 되는 다음 달 25일이면 토지 소유주가 가축을 발굴하거나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발굴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구제역 매몰지는 1,1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92%가 사유지입니다. 경산부토는 사유 매몰지의 민원에 대비해서 생태복구 예산 11억 천여만 원을 변성하고 다음 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. 윤 의원은 그러나 경산부토가 상세한 집행계획도 없이 매몰지 한 곳당 100만 원씩 단순 배정했고 관측정이 없는 600여 곳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복구 대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